한사분 요즘도 꿈을 많이 꾸세요?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? 요즘 몸이 좀 이상해요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요 선생님 오늘 날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날씨가 이상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 글쎄요 이런 날엔 꼭 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누가 찾아올 것 같은데 날씨는 little covenant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넌 다 잊었더라 반갑게 날 보는 너의 얼굴 보니 그제야 어렴풋이 아파오더라 세 살 차오르지 못한 상처가 눈물은 흐르질 않더라 이별이라 하는 게 대단치도 못해서 이렇게 보잘것 없어서 좋은 이별이란 건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 걸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었다는 건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사랑은 아니었더라 내 곁에 머물던 시간이었을 뿐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아 왜 넌 미안했어야만 했는지 내가 너무 들뜬었나봐 떠나는 순간마저 기대를 했었다니 얼마나 웃으셨던 거니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 걸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었다는 건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한참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쵸? 올 거예요 다들 아빠라고 아는데 그 사람 아빠는 아니에요 엄마 한글자막 by 한효정